야 이거 어떡해 쩝됐는데? 나도 용 뽑아야 겠다 빨리 아 일어나 죽여야 얘네 나 먼저 갈게 디토네이트 밀리는 안하는걸로 되게 어렵다 나는 레벨 4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쟤는 레벨 9가 될 수가 있지? 네디 어디서 많이 들어 봤는데? 네디 네네기마 디펜스 맞나? 너 무슨 색깔인데? 네디 안녕 안녕 친구 네디 네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물 연합 잠수 쩌네 오랜만에 0키나 주식게임 한판 할까라고 했는데 주식게임 내가 알기로는 요거 하다가 맨날 튕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 하다가 튕기면 워크 유즈맵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도타 유즈맵으로 넘어갑시다 주식으로 잃었거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일단 꼴리는거 게임벽에 누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나는 IT분이 아 IT 누가 지르고 있다 나 음식 갑시다 음식 아 음식 떨어졌어 아니야 기다려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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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IT 메가 4 쩌댔다 음식 똥값대고 있다 음식 이 똥값댔다는건 곧 오른다는 소리에요 디릅시다 일단 지금 팔아도 본전이긴 해요 게임 봐 미쳤다 게임 주식 게임 주식 살걸 아니야 좀 더 조금 더 한 번 더 오를겁니다 주식은 뭐다 기다리는거다 전부매다 지금입니다 그 다음에 연애 쌓일때 막 구입해야되 연애 누가 또 연애 구입하나보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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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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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해 연구 전부매각 전부매각 치고 빠진 다음에 국가로 갑시다 국가 아무도 안사고 있거든요 국가 국가로 가야되요 국가 국가가 답이다 국가가 좀 오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살만해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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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산업 아니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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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업 노다지였는데 일단은 우주산업 10만주까지만 사주고 연구 아 연구 누가 지르고 있어 우주산업 누가 팔았다 난 더 사 그럼 사 우주산업 사 오케이 이정도 사고 공업 공업 질러 공업 국가 저 지금 존망했는데요 아니 아니 괜찮아 공업 이정도 지르면 되고 국가 더 질러 우주산업 우주산업? 일단 공업. 공업 쪽 더 질러. 일단 주식은 확 지르고 있다가 우주산업 지금 뺄대요. 우주산업 메가 177. 우주산업 지금 좋았어요. 국가. 국가에 올. 아 질렀네. 연구. 연구. 공업. 공업. 좋다. 지금 딴 데서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딴 데서 어떤 새끼들이 눈치 게임하고 있나본데. 난 관계없어. 마이웨이로 간다. 우주산업 폭망했죠. 공업 좀 오르고 있어요. 국가 지금. 한분만 더 보자. 한번만 더. 오를 각이거든. 그렇지. 국가. 메가. 222. 개인들. 그리고 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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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티 파달 제끼고. 국가가 다시 똥값 됐는데요. 일단 기다려. 아이티. 아이티. 아이티 질러. 공업 질러. 게임. 게임 질러. 게임 같은 애들이 최상단에 있어서 애들이 쉽게 쉽게 본단 말이에요. 벌써 1억번 애도 있어? 아이티 팔까? 연구. 연구. 연구 팔어. 연구. 메가. 6. 연구 개올랐네. 게임도 오르고 있죠. 아이티가 각이긴 한데. 공업 떨어졌다. 일단 아이티. 아이티 왜 37주밖에 없어. 일단 공업 질러. 공업. 언젠간 대박 칩니다. 난 믿을 거야. 공업 넌 믿을 거야. 공업 한 번 더 떨어져. 튕겼다. 아니네. 한 번 더 떨어져. 아. 여기 놀랐네. 아. 아이티 괜히 팔았어. 아이티 지금 대박 치고 있네. 역시 대한민국은 아이티 강국인가? 난 믿을 거예요. 언젠간 게임 산업. 온라인 게임의 흥행기가 돌아옵니다. 언젠간. 아이티 지금 팔면 1억 챙길 수 있는데 한 번만 더 기다려볼까요? 아이티. 한 번 더 오를 거야. 그렇지. 아. 요번엔 좀 애매한데. 아. 아이티 래. 공업. 일단 게임. 게임 주식만. 주거장창 사놓고. 게임 떨어진다. 좋았어. 아이티는 한 번 떨어질 때 팔아도 손해는 아니야. 공업. 아이 공업. 대박 쳤다. 공업. 메가. 329. 아이고. X됐다. 손해봤지? 공업 따라온 애들. 개 손해봤을걸? 종교? 아니야. 종교는 아니야. 테마파크. 가자. 일단 바뀔. 아. 나 3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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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1억 못 벌었어? 마지막에 전부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위... 아래 애들한테는.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튀기네. 튕길 줄 알았는데. 어쨌든 도타 유즈맵은 여기까지. 워크 유즈맵은 여기까지 합시다. 좋겠다. 아.